최상병의 어머니가 최근 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. 일주기가 지나도록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사고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달라고 절규를 남겼습니다. 조희명 기자입니다. 최상병 사건 수사에 어떤 문제도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.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 발언 며칠 뒤 순직 장병들을 추모하는 온라인 공간에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최상병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이달 말이면 저녁해 품에 안았을 외동 아들을 떠나보낸 고통을 말했습니다. 사는 것이 죽음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토로했습니다. 어머니는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모습에서 더욱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. 결국 임 전 사단장을 처벌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. 용서도 이해도 할 수 없다. 오직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. 지난 6월에도 어머니는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,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공수처 수사도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지목했습니다.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하늘에 있을 아들에게 응원해달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습니다. 이르면 오는 12일 최상병 특검법의 네 번째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미 두 차례나 거듭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.